수박 수박 재미없어 저는 잘려져 있는 것들을 구매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 중에 수박을 싫어하는 멤버들도 있어서 제가 다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거를 사서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정상이에요 생명을 가져다주는 날인데 그냥 좀 약간 뽀싱뽀싱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가방이나 이렇게 정말 신선을 다해서 꼭 파이터 이렇게 안무를 추겠습니다